자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지난번 캐스트 촬영할 때에 비해서 상황이 조금 변해서 이게 안정화가 되고 있는 중인데 여러가지 상황이 좀 변하긴 했죠. 여러분은 앞으로 시험 날짜도 조금씩 정해지기도 시작했고 아주 온라인 계약이지만 학교를 언제쯤 갈 수 있는지 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상황도 그만큼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집콕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상황이 되게 많겠죠. 여러가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 상황들이 많을 텐데 요즘에 좀 시기랑 좀 이렇게 상황을 연관 지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은 좀 재밌는 소재로 갖고 왔습니다. 검사는 공부는 한국의 코로나 검사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로나 여러분들이 요즘에 뉴스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 각국이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보면은 이 질병, 바이러스 질병을 통제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 이렇게 세가지가 크게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일단은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어떤 것이 무조건 베스트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는 살펴보자 이거죠. 집단 면역 방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요즘에 스웨덴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영국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계획을 변경했고 어떤 거냐 마치 우리가 요즘에 지금 지나가는 감기처럼 전 국민의 60%가 일단 감염이 되고 나면 집단 면역이 좀 길러져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혹은 그 사람들이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유준상자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까운 일로는 일본이 있죠. 일본은 지금 한 4일 동안 38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고 전수검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스팟에서 한 명 확진자가 딱 나오면 그 클러스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검사를 모두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뭔가가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는 알려져 있죠. 이제 전수검사라는 걸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좀 날짜가 지나긴 했는데 3월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31만 명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4월 4일, 오늘 4월 4일이니까 기준으로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45만 명 정도 검사했다고 알려져 있고 일본은 3만 9천 명, 그러니까 4만 명이 좀 안 되고요. 지금 미국이 훨씬 더 많긴 한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검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지구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검사 수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뭐 국민 수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최대한 많은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도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거를 공부랑 좀 연결시켜 볼게요. 집단 면역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뭐 어떠한 조치를 특별히 취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그냥 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지. 공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무언가를 모를 때 내가 뭐 방정식이나 아니면 부등식이나 아니면 미분이나 아니면은 적분이나 그런 요소들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일단은 방치를 하는 거죠. 방치를 해서 언젠간 공부하다 보면 좀 되겠지. 이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물론 있겠죠. 내가 특별히 어느 단원이 좀 약한지 어느 단원이 강한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도 그냥 학원에서 혹은 학교의 진도를 나가는 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하고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인데 이게 언젠가는 수학을 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단점이 뭐겠니? 이 집단 면역 방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방식대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한 단점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고등학교 3학년 내에 혹은 고등학교 내에 아니면 제수생활이나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집중을 해서 딱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라고 하는 1번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마치 일본에서 취하고 있는 것처럼 유중상자만 확인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시험을 보면 아 이걸 틀렸네? 그럼 이 부분 공부해야겠다. 라는 것과 비슷하죠. 내가 특별히 모르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막 찾아내는 상황이 아니고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유중상자 확인하는 것처럼. 기출문제 풀이 기출문제 중심의 풀이 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아이는 기출문제를 풀면 안 되는 아이야. 예를 들면 개념을 한 번만 돌린 거지. 개념을 한 번만 돌렸는데 기출문제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에는 각각의 단계가 있죠. 개념서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쓴 이나 이런 문제집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바로 스토리를 사버리는 거야. 아니면 무슨 풀? 이거 사버리는 거야. 사버려가지고 막 풀기 시작하는 거죠. 기출문제는 단점이 뭐냐면 중요한 부분들만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개념과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출제되었던 내용들만 계속해서 반복 출제된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기출문제집을 어쨌든 문제양이 굉장히 많죠. 가성비 뛰어났다. 이거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이거를 페이지 나누기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규칙적으로 풀다 보면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막 풀려요. 근데 어느 순간 가보면 좀 어려운 개념을 다루고 있는 단원에서는 막히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교과서나 문제집을 나누기 얼마 해가지고 일정한 양만큼 딱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 볼 때마다 아니면 문제집을 풀 때마다 아 이거 좀 어렵네? 이거 어려웠었네? 라고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마치 유증상자 검사하는 것처럼 푸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제 풀이의 중심은 나올 것 같은 것만 공부를 하는 건데 선생님도 학생 때 두 번째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내가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싶고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기출문제집을 사가지고 왕청 풀어버리는 거야. 왕청 푸는 거야. 양치기라고 하죠. 양치기. 양치기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틀리는 것만 계속해서 외우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한계가 빨리 찾아와요. 분명히 양치기는 필요하거든요. 양치기는 필요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은데 그것 이외에 다른 요소가 출제가 됐을 때는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 이 지역에서 오늘 38도 이상의 고열의 환자가 4일 이상 지속이 돼가지고 검사를 했단 말이지. 그치. 근데 막 이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왠걸 다른 데서 또 터지네? 이렇게 막 곳곳에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치 의료 체계가 무너지듯이 우리가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한국의 검사처럼 공부를 하는 거 제일 좋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점수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참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검사를 지금 하고 있죠. 어떤 확진자 한 명 나오면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모두 다 그 지역을 조사해버립니다. 그렇죠. 관련된 사람들한테 경고 문자 다 보내서 검사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의 검사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물론 단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마치 3월달처럼 무슨 천지? 거기에서 막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무서웠잖아. 우리나라만 큰일 난 것 같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다가 막 고생을 했었죠.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전체적인 개념을 다 해가지고 가 공부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럼 분명히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왜? 아 이것도 몰랐어? 이것도 몰랐어? 이것도 몰랐어? 라고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양의 공부를 해서 다 찾아낸 다음에 그 부분들만 처리를 해서 없애나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검사하고 있는 것처럼. 전수검사라는 것이 최대한 만의 양의 공부.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기라는 것이 공부할 때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고등수학이나 아니면 수학 1이나 수학 2나 확률과 통계나 아니면 미적분이나 기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아는 문제집에서 아는 문제집만 풀어서 맞춘다고 해가지고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 문제집을 풀어서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틀리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몰랐구나. 이거 몰랐구나. 어느 정도는 두 번째 유형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만 우리가 풀어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도 전부 다 공부를 한다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 양에 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노력을 덜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각국의 상황이랑 지금 공부한 상황이 좀 선생님 생각이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국뽕에 딱 차올라가지고 전 지구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서 약간 성과를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많이 망설이게 되고 당황스러울 때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한 거죠. 학생들한테 요즘에 어때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저 괜찮아요. 선생님 너무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사실 진짜 공부를 과연 열심히 한 것인가.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 수험생활을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징징대고 진짜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들이 지나가야 뭔가의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정의 결과가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라서 여러분들 학교도 못 가고 사회생활도 맘대로 못 하고 친구들이랑 막 맘 놓고 마스크 벗고 막 놀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느라 굉장히 숨도 많이 차고 기존에 수업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힘이 들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도 촬영을 해야 돼서 촬영을 하고 나면 이제 사무실 가서 다시 또 유튜브에 업로드도 하고 강의도 막 쏴주고 여러 가지 지금 막 잔 업무가 많았었단 말이야.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 힘들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면 뭔가 좋은 상황이 또 기다려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도 우리 국가다. 우리 국가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좋은 시기를 맞이하게 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학교에 가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좀 힘들자. 최대한 많은 검사를 해서 열심히 막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을 응원하듯이 여러분들도 최대한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옳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떠한 정책이 더 우수하다 이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세 번째 방법이 확실하게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첫 번째는 개인 건강 수칙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고 우리 다시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강의에서 만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몸 관리 잘 하셔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